월요일은 뭔가 어정쩡한 느낌 월요일은 뭔가 어정쩡한 느낌 월요일은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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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주말까지 기다리길 힘들어 시간을 달려라 시계를 다 붙이고 싶지만 마이크의 물수가 달콤해 이 남자도 참 모여 사랑해 빠지지 않고 넌 빼기겠어 온전히 내 맘은 저기 시곗바늘 위에 올랐다 온전히 내 맘은 저기 시곗바늘 위에 올랐다 이번 주 금요일 금요일의 시간 어때요? 딱히 먹고 싶은 영화는 없지만 딱히 먹고 싶은 메뉴는 없지만 주말까지 기다리길 힘들어 시간을 달려라 시계를 다 붙이고 싶지만 마이크의 물수가 달콤해 이 남자 도대체 뭐야? 사랑해 빠지지 않고 넌 빼기겠어 온전히 내 맘은 저기 시곗바늘 위에 올랐다 한 칸씩 그대에게 다 가까이 내 몸가에 올린 것밖에 이 여잔 도대체 뭐야? 사랑해 주지 않고는 못 빼기겠어 돌아오는 이번 주 금요일에 만나요 그 날 내 맘을 더 가져가줘요 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 내 마이크 사랑해 주의 감사합니다.